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수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말씀 집중합시다 제가 키가 큰지 이게 막 너무 높아가지고 밑에가 잘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말씀 집중합시다 오늘 참고로 청년부가 예배와 훈련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청년들은 정말 제자입니다 제자 지난번에 말씀 전했을 때는 워낙 청년부들이 많아서 청년부에 맞춰서 메시지를 했는데 오늘도 청년부들이 많네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마 인터넷을 보는 것 같은데 좀 더 이 모임들이 예배가 축제로 이렇게 어른들도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오는 행복한 상태 행복하다 올바르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번영의 사람 행복한 사람을 이 구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의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팔복을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신명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함축해서 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생애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생들로 해서 이 행복한 사람을 정의를 하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생이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스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그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도 제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냐? 의인된 복이고 완전한 제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정제받지 않는 사단의 어떤 개교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완전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병받은 이 축복 자체가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 즐거우십니까? 우리 교육자실에 간사님이 계신데 내가 잠깐 1분 포럼하자고 그랬더니 이번 주 말씀 정말 즐거우십니까? 했는데 오늘 이번 주 무슨 말씀 들었냐? 했더니 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만 그렇다 집에만 그렇다 교회에서만 간사님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보인다 라는 게 있는데 즐겁죠 그러나 우리 깊은 내면에서까지 24시 즐거운 다시 말하면 행복한 평안한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볼 때 저 목사님은 항상 안 즐거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렇다는 거지 때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때로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야로 목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복음하여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구원 받았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지만 환란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의 사랑에서 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 황금기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사님 보니까 우리 연단인데 어떤 연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처럼 완성 어른들처럼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청년에는 비전도 있고 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행복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BC 1400년경 다시 말하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BC 400년경 에스라까지 한 천년에 거쳐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겁니다 한 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천년에 모세의 시도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라까지 성전 짓고 성전 봉헌하는 것까지도 시편이 나오거든요 천년에 거쳐서 시편이 다섯 편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찬양집으로 된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간증, 고백, 찬양, 감사가 소설처럼 스토리로 되어진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 중에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1편 중에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의 길은 여호의 말씀을 주여하러 묵상하는 자 그리스로를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고 죄인의 길은 이따 들어보세요 악인의 깨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이게 죄인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그리고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의 길로 소리를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왜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분명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째로 보면 그리스로를 믿게 되어지면 과거 문제로부터 그리스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변한 것이 없잖아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체질 내가 생각했던 상처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여기 딜레마가 빠지거든요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려 있고 상처에 머물려 있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째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의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체질은 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변화 요한복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신분에 대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 과거, 옛 상처로부터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속어서 안 돼요 에베스 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메시지에 들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하니까 이미 여러분은 벌써 다 포기해버렸네 청년부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는데 지금 메시지에 들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하니까 그리고 에베스 사장이 22에서 24절에 보니까 옛 성품을,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심이 오는 것 아닌가요? 제 착각인가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날마다 체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주야로 여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 것처럼 묵상하게 되어지면 옛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는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의롭다가 주어지는 거지만 성화, 누림의 시간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는데요 복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의 깨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죄인의 길을 서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악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그런 오만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불신자처럼 죄인의 체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악인 다시 말하면 불신한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날마다 바뀌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은 체질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 체질 변화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속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그 작은 첫 번째가 악인들의 깨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군중의 여론들, 세상의 소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불장군이 되는 말이 아니라 길을 막고 독선이 되는 말이 아니라 경청하고 분변을 하지만 여기를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기준과 그 행동과 그 판단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유튜브에 24 뉴스에 보세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또 누굽니까 윤석노부터 시작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정확한 판단은 있어야 되겠죠 정확한 생각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깨 다시 말하면 불신함과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한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악인들이란 말은 나쁜, 부도독한, 부정한, 악질, 악독 이런 것이 악한 거라는 거죠 악한 악인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김만배 일당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들 모여서 뭔가 함정을 만들고 계략을 보이스픽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보이스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아예 딱 전진기질을 만들어서 속이더라고요 와 진짜 악하더라고요 뭐 어느 회사의 대기업에 취직에 학교 됐다 그래가지고 돈을 일단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 영하니까 그래요 와 진짜 악한 놈들이야 거기에 빠지 말라는 거예요 꽤란 많은 상담 의논 혐의 의로 의논 계획 조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구약에 하만 장군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모르대기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신복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는 장군인데 신하가 절 안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르대기가 자기에게 유단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만 장군 앞에서 예의를 지키겠죠 자기 상급자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신을 섬기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만 장군이 계략을 짜가지고요 모르대기뿐만 아니라 유단인들 다 말살 정신을 폈잖아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깨란 계략이라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 6장의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죽고 있는 그 함정에 빠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왕따를 시킨다든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결박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대산론의 혼수 2장 구절을 보니까 대산론의 혼수 2장 구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결국 흑암에게 잡힌 거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작은 2번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죠 죄인들이란 말은 불신자의 삶 이방인의 삶 제가 전에 읽었던 것 중에 여러분 천러역정 다음으로 쫀버린이 썼던 것 중에 미스터 밴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번역되고 지옥의 역정이라고 나오는데 전에는 미스터 밴맨이거든요 천러역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과정을 얘기하지만 미스터 밴맨은 지금 지옥의 역정인데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로 지옥에 가는 여정을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란 말은 이미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역의 여정을 가라는 거죠 전도자의 여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순례자의 순례자가 뭡니까 전달자로 이 언역을 전달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흑암을 꺾을 정복자로 제가 전에 인도네시아 캠퍼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우리 김용미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정의성 성례사님 어머님인데 아들이 호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느덧 30% 된다고 그러겠는데 초등학교 때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권사님이 캠퍼 끝나고 나서 간증할 때 호성이가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언어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전도선교 2, 3, 7 그 당시 2, 3, 7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전도선교 세계보금만 아니었으면 이 외국에 나와서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처참하다 근데 보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릴 자라는 거죠 남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판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길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나는 언약의 여정 간다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정복자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 우리 딸이 그러라고 설교하면서 조심하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예활을 누리는 건 가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면 환담한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둘째 자리 있는데 지금 28인가 9인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 말하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을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돈 모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도 하유집회를 제가 못하잖아요 2년째 하유집회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을 본인이 등록하고 본인 돈으로 2년째 저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안 하면 안 할 것 같은가 등록을 안 하니까 목사한테도 그렇게 안 하니까 본인이 2년째 새가족하고 하유집회 본인 돈 들여가지고 하더라고 내가 머리에 안고 축복기도 해줬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어쨌든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 저는 원약의 여정 가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가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비웃음 조소 조롱 격 업심력입니다 자리는 뭡니까 당연히 자리는 집회 회합 모임이에요 오만하다 여러분 오만 방자하다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여러분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이 오만한 놈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1절에서 보면 그 불레스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보면 다이시 불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내가 모욕하는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놈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오만 방자해가지고 모욕하고 나에게 종이 되라 너희들 신이 무슨 신이나 그렇게 골리앗이 당당했던 골리앗을 여러분 다이시 어떻게 했어요? 단칼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스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야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만 방자한 놈들에게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력이 없어서 말단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눅 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보금의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나비로 무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증인으로 설 수 있다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과 모든 문제 얘기를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것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하늘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비웃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무시합니까? 그거 가지고 열등감에 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소개하라 그랬는데 주여 여러분 보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리고 분명하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왜냐?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복문 닫지 않았지만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10편 끝에 보면 나와요 오만하고 죄인의 길이고 악인들은 개와 같이 바람 불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단죄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주야로 그걸 요즘 말하는 24시 24시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하셨어요? 주야로 그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집중 복음 집중이죠 힘을 얻고 나를 치유하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여러분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시작 과정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신부고 권세는 주어졌지만 우리의 체질 때문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갑니다 바뀝니다 저는 가끔 주일날 이렇게 또 퇴근하면서도 그렇고 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청년부고가 좀 늦게 시작하잖아요 메시지를 종종 들어요 정성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전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초청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하게 하니까 열정적으로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전두사를 25살부터 전두사를 했어요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다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새벽에 1년 동안 다닌 적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학생회장이었고 부회장이 강성신, 강문희 여자애들이 자꾸 하자고 해서 새벽에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전진리, 전사모 내가 그만큼 갈급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청년 때 저 메시지를 들었다면 많은 부분에 치유됐겠다 많은 부분에 치유됐겠다 청년 때 저 메시지를 들었다면 시간을 좀 타임, 시간을 좀 쫓겨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게 안 하고 이게 딱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가끔 이제 우리 딸들이 청년보호 두 명이잖아요 가끔 몇 개 늦게 들어오냐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아빠 목사 맞아?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작년에 임원하는데 새벽에 계속 들어오더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이킵니다 아 청년의 때는 올인하는 거구나 내가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청년 때 저도 청년이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할 말이 많아요 청년에 대해서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 상대들은 뭐 할 말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아 청년의 때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물론 제가 28회에 달합방을 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때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좁혔을 텐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살리는 집중 각인 뿌리 체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말 즐겁고 매일 새롭습니까? 매일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기 있는 사람은 여우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집중하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집중이고 그 집중이 교회를 살리는 집중이고 현장 살리는 집중이거든요 교회 살리는 집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강단 말씀이 집중하면 됩니다 그건 둔화를 할 것도 없고 현장 살리는 집중 중에 사도의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 친선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에 할 말이 많아요 특히 어른들, 장년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말씀포럼, 기도포럼, 전도포럼 되어지면 반드시 악인의 깨가 넘어서고요 지인의 길이 서지지 않고요 오만한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영육관의 힘을 얻고 영육관의 치유되어지고 영육관의 치유의 서미스를 세워주고 영육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집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복이 있는 사람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본문에 보니까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고 요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시 말하면 나무가 신의 가에 신기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저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팔레스탄의 사막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물도 없는 그 사막에 조그만 물터에 있는 나무가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만 딱 심겨졌다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삼촌 초목이 푸른 게 아니라 그 사막에 딱 딸랑 하나만 나무가 딱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리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갈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회의에도 걱정이 없고 나무가 거기에 심겨졌으면 더위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뿌리가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입이 청청해가지고 가무는 회의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신의가에 심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터유에 심어지면 심어지면 고린도서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 터유에 심겨졌다 마태봄 1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신약에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시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아있게 신 주님이 성욕을 위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지르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가 신의가에 심겨졌다는 말 나무가 그 신의가 물이 흐르는 거기에 심겨졌다는 말 사막에 심겨지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데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처럼 물이 그치지 않고 가뭄에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풍성한 그 나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고 세워져 간다면 반석이여 음부에 곤색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이거죠 심겨졌다는 말은 심겨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겨졌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심겨졌는지 그 심겨진 정도가 어떤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문제거든요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갈래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 많잖아요 옛날 우리 체제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그 무기 중에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고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되냐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여우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히브리스 3장 10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스 4장 14절의 심지어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죠 어떤 메시지 있든 간에 어떤 분이 아까 그렇게 탁 잡으시고 그리고 히브리스 12장 2절에다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24입니다 그것이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생각하는 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속이 있는데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은 이렇게 숫자력 다 적어놔요 전사님들하고 회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사님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사님 신방이라든가 이런 약속 스케줄이 있으면 하루 전에 문자 주세요 한 번 까먹은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오늘 8시에 남자 모임 있는 거 알죠? 그랬더니 방송 타는데 큰일 났다 일곱 시절에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새벽 기도가 매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새벽 기도 순서면요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신데 우리 오금 목사님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 한 번 순서 돌아보면 아직 전날부터 잠 못 좀 쉬을걸요? 일어나야 돼야지 메시지 해야 돼야지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믿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휘불에서 사장 휘불자로 보면 뭐라고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리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에만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24시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골로에서 2장 13제 15제로 보면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의 보리사 십자가의 모습을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다시 말할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너 죄인이야 또 원죄 자범죄 너 과거 상처까지 있어 그런데다가 두 배 또 있어 너 황금 띠먹었지 불리한 법조문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워버렸어요 딱 지워버리고 그리고 제하해버리고 아예 십자가로 모습을 박으시고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뭐가 나올까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죄를 아예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하시고 승리하셨구나 그럼 100% 나도 승리하는구나 그리스도에게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교나 다른 종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와 염세주의와 무상과 허상으로 들어가지만 보험석에 깊이 들어갈수록 답이 분명하고 확신하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영생, 생명, 평안, 행복 아무도 안 해나시네요 답이 분명히 안 다르고요 분명하게 주의하러 목상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티미하게 만나니까 헷갈린 동포죠 그러므로 국룰와 신분과 꽃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느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리스도에 나가면 나갈수록 답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영생도 분명하고 죄와 저주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도 분명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답이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예원의 공대주의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맨다는 겁니다 열매 당연히 몇 개 있겠죠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봄, 가을 중에, 겨울 중에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가새 그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꽤 오래됐어요 어여쁜 자와 함께 건네는 자 반구의 소리, 비둘기 소리거든요 겨울도 지났고 가을도 지났고 다 지났다 반구의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들린 거라 봄이 들리는 소리다 나와 함께 일어나가자 자기 인생의 함궁인 봄이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삼전무후만 운다 나, 교회, 업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번당헌당과 라스트천 그리고 업 이 축복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말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라스트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저는 교구에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기도, 목표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교구에 한 100부자 되도록 기도하자 어느 교구는 대교구에 100부자 되도록 기도하자 어느 교구는 지금 29자 넘었다 그런데요, 포럼 보니까 송구의 영심이 될 때 어떤 관사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혼자 벌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제대로 안 벌어오는데 그런데 그 송구의 영심이 드리는 날 그냥 딱 뭐 하는 거 천만 원하는 거 그냥 그날 바로 헌금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번 주 목사님 면도 한번 기도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헌금했는데 본인이 뭐 암 유방암 초기 조금 이렇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유방암 초기 진단이 나와가지고 그게 보험금 천만 원 나왔는데 그 천만 원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번 주 기도받고 싶다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 목사님은 얘기 안 할래요 저도 사인이 있어요 다 드리고 하면 되고 여러분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얘기 많이 듣죠 저는 대교장이니까 교구에서 하는 얘기는 많이 듣죠 그래서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다 간증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여기 지금 말이 조금 빈틀어 나가잖아요 저도 임플란트 할 거 모아놨던 거 임플란트 할 거 말이 많이 새어나가고 있어요 다 사연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다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목상하는 자는 나무가 신의 가에 심겨진 것처럼 그리스 터 위에 계속 심겨진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 이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가 나, 교회, 업 3시대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중직자의 헌신 목회자의 동력자, 렘넌트 후대를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서 3장처럼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연다는 때가 있으면 소망하는 때가 있고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2사 60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그 길을 건넌다 언약의 여정을 건넌다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옹원한 자리에 그 불신앙에 빠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내가 반드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어 있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는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다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 나 교회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줄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번에 중직자 세미네 때 말씀하셨는데 청년회 때 본인 성격이 이랬다 이랬다 믿을 수는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청년회 때 차도 못 탔다 부끄러웠다 그걸 인정하는 분 누가 있겠어요? 안 들으셨어요? 목사님 청년 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그걸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제일 하고 제일 잘하는 거 제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됐는데 그냥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목사되는 거, 설교하는 거 제일 힘들었어요 앞에 서서 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주의 옷자락이라고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한계가 없다는 거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철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시내가에서 그 수분과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바람이 불든 가뭄이 오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 1장 2절절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기를 불어넣고 여러분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력등이 오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센스가 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이 뭔가 다른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반드시 강단 말씀과 이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에 이게 되어야 돼요 24시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으로 증대가 많지만 결론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안다 지금 내 형편은 지금의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게 학계서 2장 5절에서 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번져가는 누구냐 이게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루파벨 성전은 학계서 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겠죠 왜냐하면 7년 동안 지었고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몇 년에 거쳐 준비했는데 스루파벨 성전은 70년 지나가지고 포로돼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지었는데 스루파벨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보잘것 없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으로 얼마나 힘들 수 있습니까 과거는 찬란했는데 현재는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루파벨아 이스라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있으면 여러분 학계서 2장 10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단 메시지처럼 학계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다시 말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말은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청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열매와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와 마르잡 같은 축구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 교회,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길에 악인의 깨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가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